2022년도 대통령 선거의 실상을 파헤친 도둑놈들 2권, 2022년 대선 어떻게 훔쳤나, 그리고 도둑놈들 3권, 2022년 대선 무슨 짓을 했나를 출판하게 되었습니다. 공직선거를 회부하는 도둑놈들 시리즈가 계속 나올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널리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일에 여러분께서 힘을 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공평호입니다. 여러분 선거관리위원회가 발표하는 선거 데이터를 조작을 해가지고 당선자와 낙선자를 구분하는 선관위 발표 후보별 득표수가 조작된 그런 숫자면 그러면 대법관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주체가 누구인지를 모르겠다. 그런 주장을 펼칠 수가 없지 않습니까. 당연히 조작한 자가 있으니까 조작된 숫자가 나온 거지 않습니까. 이 선관위의 그런 선거 사기 수법은 블랙박스도 아니고 아주 간단합니다. 선거라는 것이 기본적으로 복잡한 과정이 아니기 때문에 투표지 분류기라든지 투표지 분류기 제어용 컴퓨터 등을 이렇게 사용하더라도 기본적으로 누가 몇 표를 받았느냐 그게 가장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당선을 본인들이 누구를 시키고 또 누구는 낙선을 시켜야겠다 이렇게 생각하게 되면 그러면 하늘 아래 새로운 방법이 없는 거죠. 낙선시키고자 하는 후보의 표를 빼앗고 그것만큼을 당선시키고자 하는 후보한테 더해주면 되거든요. 간단하지 않습니까. 어제 페이스북에 이런 글을 올렸습니다. 2017년 대통령 선거 승한대가 없다. 그렇게 하고 이게 2017년 대통령 선거에서 사전투표 득표수 증감작업 사전투표 득표수 조작작업을 전국의 5개 지역 경기 수원 장안구 대전동구 울산 중구 경남 창원 의창구 인천 광화군 사례를 소개했습니다. 당시 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가 받은 사전투표 득표수에서 일정 퍼센테이지 4%를 훔치고 경기 수원 장안구 같은 경우는 안철수한테 2%를 훔쳐서 더해줬거든요. 6% 전체 보면 사전투표 투표자 수의 12%의 표를 이동시킨 거죠. 경기 수원 장안구 이렇게 여러분들 선관위가 자랑스럽게 발표한 선관위 발표 후보별 득표수에서 이렇게 모두 다 규칙을 찾아낸 겁니다. 규칙을 찾아낸다는 것은 다르게 이야기하게 되면 규칙을 이용해서 후보별 득표수를 제조했다는 것을 뜻하거든요. 부정선거를 했다는 겁니다. 주체는 누구다? 선거 데이터를 만질 수 있는 사람은 선관이 밖에 없기 때문에 선관이 내부에서 했는지 홍길동 했는지 임극정 했는지 춘향이가 했는지는 알 수가 없지만 선관위가 주체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아주 당당하게 선관위 주도 선거범죄라고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선관위 주도 사전투표 득표수 조작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선관위 주도 사전투표 득표수 증가와 감속, 증감자금입니다. 공직선거법에서는 위증감죄, 득표수 위증감죄를 엄청나게 중하게 다룹니다. 그것도 선거 사무를 담당한 자들이 득표수 증감죄의 이름에 해당하게 된 중벌을 때립니다. 하늘 아래 새로운 것은 없습니다. 선거 조작은 특별한 방법이 있을 수 없습니다. 선거 사기범들이 아무리 고민을 많이 하더라도 짱구를 많이 돌리더라도 후보별 득표수라는 숫자에 손을 대지 않고 선거 사기를 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묘책을 사용하더라도 시치미를 뚝 떼더라도 득표수 조작에 사용된 전산장비나 서버 등에서 정거물을 제거하더라도 대법관들과 짝짝꿍이 되더라도 절대로 제거 불가능한 것이 바로 선관위 스스로가 발표한 후보별 득표수입니다. 다음은 2017년 대선 5개 선거구 분석 결과입니다. 동일한 방법으로 조작감만 달리해서 7번의 공직선거 조작이었습니다. 특단의 조치가 없다면 사전투표 용지 qr코드 사유금지 투표관리관 도장 사인 사용 등이 없다면 그들은 또 할 겁니다. 7번 했는데 다음에 안 한다고요 이렇게 여러분들 제가 어제 글을 올리고 좀 긴 글은 제가 운영하는 공대일리신문에 올렸습니다. 이 사람들이 여러분 한 번만 안 했지 않습니까 2017년 대통령 선거에서 재미를 본 다음에 2018년에는 좀 더 화끈하게 하고 아주 여러분들 화끈함의 절정이 언제입니까 2020년도 4.15 총선이지 않습니까 이거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2018년 전국 동시지방선거의 서울시장선거의 종로구의 사전투표 조작 실태입니다. 선관위가 발표한 후보별 득표수를 가지고 분석해보면 김문수 후보가 받은 득표수에서 7%를 빼앗고 안철수 후보가 받은 득표수에서 3%를 빼앗고 김진숙 후보가 받은 득표수의 1%를 빼앗았습니다. 여기서 조작값은 사전투표 투표자 기준으로 이렇게 표를 빼앗은 겁니다. 이만큼을 11%입니다. 마이너스 11%를 처리하고 플러스 11%를 더해 준 겁니다. 그러니까 사전투표 투표자 수의 22%에 해당하는 득표수를 증가와 감소 이동시켜 가지고 박원순을 밀어준 겁니다. 박원순을 밀어줬으니까 차익값이 무진장 크지 않습니까 선거처럼 표본의 수가 큰 경우는 사전투표 득표율과 당일투표 득표율이 후보별로 거의 같아야 됩니다. 그래서 차익값이 0이나 1, 2, 3 정도 아주 작은 값이 나와야 된다. 어마어마하게 큰 값이 나오지 않습니까 박원순의 플러스 11%는 사전투표에 왕창표를 쑤셔 넣어줬습니까 김문수의 마이너스 7%는 당일투표율은 왕창표를 쑤셔 넣어줬습니까 이런 값이 나오는 겁니다. 이렇게 이런 값이 나온 것은 p처럼 이렇게 차익값이 큰 것은 반과학적 사실이지 않습니까 반과학입니다 이거는 왜냐하면 이 종로구 같은 경우는 총투표자 수가 8만 당일투표자가 5만 사전투표자 수가 2만이기 때문에 표본수가 엄청나게 큰 겁니다. 이렇게 표본수가 크면 모집단의 특성과 당일투표자라는 표본집단의 특성과 사전투표자라는 표본집단의 특성이 비슷해야 되는 거죠. 다르게 차익값이 이렇게 큰 값이 나올 수가 없는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서울시장선거도 도덕질을 이렇게 한 거죠. 이 주체가 누굽니까 북조선인민공화국 선관위가 여러분들 이 실행주체입니까 시진핑이 이끄는 시진핑이 이끄는 여러분들 중국공상당 선관위가 주체입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과천에 있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본인들의 이름으로 발표한 선관위 발표 후보별 득표서를 분석한 결과입니다. 서울시장선거만 조작했습니까 부산시장선거도 오지게 조작했지 않습니까 오그돈시 당선된 거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오그돈 서병수 자유한국당 후보의 10%를 빼앗았네요. 부산시 중구에서 760표를 빼앗고 760표를 더해줬습니다. 사전투표 투표자 수의 20%를 증가시키고 감소시킨 표를 이동시킨 겁니다. 이게 표를 조작을 해놓으니까 사전투표 득표료가 당일 득표 득표의 차이가 크지 않습니까 오그노는 플러스 10% 차이값 사전빼기 당일이 서병수는 마이너스 10% 이렇게 플러스 마이너스 10%처럼 이렇게 큰 차이값이 나온다는 것은 사전투표 득표율을 조작했기 때문에 발생할 사건이지 않습니까 밑에 이런 투표자 수 보시기 바랍니다. 모집단인 총투표자 수가 2만 표본집단인 당일투표자 수가 1만 사전투표자 7천 이렇게 큰 표본집단과 모집단에서는 이렇게 사전투표 득표율하고 당일투표 득표율이 차이가 날 수가 없는 겁니다. 이렇게 어마어마한 범죄를 다른 데가 아니고 북조선인민공화국 선관위가 저지르는 게 아니고 중국공상당 선관위가 저리는 게 아니고 이걸 대한민국 중앙선거관리원에 꾸준히 해온 겁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이렇게 나올 수가 없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이 얼마나 이런 무지한 거 하니까 보수의 텃밭인 대구시장선거도 이렇게 조작을 하는 겁니다. 기가 차지 않습니까 무선 선거결과당 다 만들어낼 수 있는 겁니다. 대구 중구 조작 경우입니다. 권영진 후보가 얻은 표에서 11%를 빼앗은 겁니다. 김형기에서 1% 그래서 이렇게 해서 차이값이 어마어마해 큽니다. 임대윤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플러스 12% 사전빼기 당일입니다. 권영진 자유한국도는 마이너스 11%입니다. 표본집단수하고 묘집단수가 3만 2만 1만 정도로 어마어마해 큽니다. 그러면 여기에 가로 안에 있는 차이값이 거의 0이나 1 정도가 나와야 정상인 겁니다. 선거부정 주체가 없다고 대법관들이 판결했습니다. 정신나간 인간들이죠. 이 표 누가 만들었습니까 B하고 C는 완전히 과학에 반하는 겁니다. 조작을 했으니까 사전투표 득표로 표를 쑤셔넣어주고 표를 빼앗았으니까 이렇게 어마어마한 반과학적인 현상이 나타난 겁니다. 이렇게 교육을 받은 사람이 많은데 대법관들이 이렇게 뭐죠 하늘이 참 무섭지 않은데 참 큰일이네요. 이걸 막아야 2024년도 민의가 반영된 선거결과가 나올 건데 참 걱정이 많습니다. 여러분 이제 뭐 선거를 어떻게 조작했는지는 더 이상 이야기할 필요가 없을 정도지 않습니까 올해 1월부터 5월 말까지 제가 제야 전문가 도움을 받았은 이 공직선거해부실인 5권을 가지고 그냥 누가 도둑놈들인지 도둑질을 어떻게 했는지 구체적으로 도둑질을 해가 장무를 얼마나 확보했는지가 다 밝혀졌지 않습니까 더 이상 뭐가 필요합니까 이제 한 권 남았습니다. 7월 30일 날 나오는 도둑놈들 유권 도육감 선거 어떻게 훔쳤나 뜻있는 국민들이 이게 공박사가 수고하시오 이렇게 마치지 마시고 이 문제 해결 못하면 죽을 고생할 겁니다 국민들이 그래서 이 문제를 많이 알려서 많은 국민들이 깨어나서 선거 공정성을 회복할 수 있도록 그렇게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0년도 4.15 총선의 실상을 철저하게 분석한 도둑놈들 4권이 출간되었습니다.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널리 퍼뜨려 주시기 바랍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정의로운 길에 여러분께서 적극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